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어이가 없는 먹티 사건이 벌어져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립니다. 먹티를 일으킨 사이트는 볼튼 카지노라는 곳인데요. 먹티가 발생한 날은 2023년 1월 26일인 오늘 발생이 됐고 30만원 충전 후에 규정대로 배팅을 하고 환전신청을 했는데 로그인 불가능이라고 뜹니다. 총판한테 연락을 하니 갑자기 농락을 하고 차단을 합니다. 사이트와 총판이 짜고 치는 곳이에요. 일명 먹티 총판이라고 하죠. 회원을 이벤트로 유혹시켜 배팅을 하게 하고 회원이 이득을 보고 환전을 한다면 차단을 시키고 먹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카지노는 사이트에서 알값이라고 따로 내면서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회원이 딴다면 그 돈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요. 이런 곳은 절대로 이용을 해서 안됩니다. 먹티만 하려고 만든 곳이에요. 회원을 농락이나 하는 싸가지 없는 곳이니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안전한 곳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 사건이 발생이 됐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고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해주시면 돼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해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단 허위 제보로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